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 럼버클 전문가 6기 중고요. 이승현입니다. 여기는 천안 공예기념관이고 저희는 공예기념으로 공예기념으로 축담을 받아서 공예기념으로 축담을 받아서 대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추억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활동을 못하다가 올해 추억 활동을 하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가세요. 올해는 정말 вним 여러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공예기념을 말하는 바람이 오늘의 시작은 공예기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